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2023년 데뷔 임용강의 첫 회의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수업 안내부터 수업 안내는 알고 계시죠? 네, 안내부터 조금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1월 6월까지는 기본 이론을 하는데 이론 시간에 충분히 하셔야 될 게 이해시켜주는 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아마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키워드,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내는 거, 이거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 키워드를 제가 안내도 해주겠지만 이 키워드를 정리하시고, 키워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하되 뭐 길라잡이 교재를 이용을 해서 키워드들을 옆에다가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키워드 정리한 거를 뭐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것이 결국은 7, 8월 달에 7, 9월 또는 이제 9, 10월 뭐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이 암기한 내용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웃풋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인풋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웃풋 이 아웃풋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뭐부터? 다시 뭐부터? 키워드부터. 이렇게 문제를 이해를 해야지 키워드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문제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꺼내서 암기한 키워드를 꺼내고 그리고 이해한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근거라든가 예시라든가 근거 또는 예시 이런 걸 들어가지고서 이 키워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까지 그러고 나면 이 표현에 대한 반복 연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복 연습이 언제 되느냐? 9, 10월 모의고사 때 그래서 문제 풀이하는 거, 문제 파악하는 거 반복 연습 표현하는 거 반복 연습 키워드 정리한 거 꺼내는 거 반복 연습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11월 달에 이제 총괄 정리를 하시겠죠. 총괄 정리 하시면서 여기서 이슈 정리도 할 거예요. 한 해 동안의 이슈 이슈라고 한다면 법령이 개정된 거 마지막에 이제 전부 다 어떤 법들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떻게 강조가 되는가 또는 이제 지침서 또 특히 그 해에 창고를 했던 감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마무리하면서 11월 달에 총괄 정리가 돼요. 어떠세요? 한 해가 금방 갈 것 같지 않아요? 금방 갈 걸? 이렇게 쑥 정리해가지고서 가게 되면 이 과정을 제대로 하게 되면 전공 60점은 받을 수 있으세요. 전공 60점에 더하기 교육학 15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토탈 75점이잖아요. 그러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단기 합격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원 계획서예요. 복원 강의 2023년 대비죠. 2022상 대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 과정에서 키워드 정리한 거를 한 번 더 백지 노트로 다짐을 할 거고요. 백지 노트 다짐을 한 거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됐고 문제 파악이 됐는가 그래서 같이 기출 분석도 하실 거예요. 이 기출 분석을 할 때 기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기출 내용이 다음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2022년 얼마 전에 시험을 치렀던 내용 중에 가와사키 같은 거 제가 문제에 대해 다시 내면서 7, 8월, 7, 9월 달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가와사키가 나온다면 이전에는 진단명이 나왔지만 다음번에 출제가 되면 이 진단명의 특징을 물어볼 거다. 예를 들어서 발열의 특징은 어떻고 혀의 특징은 어떻고 손발의 특징은 어떻고 이런 거 손발이 뭐 이렇게 빨갛게 되고 발진이 생긴다 이렇게 헐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혀 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열도 5일 동안이나 지속적인 열이 나는데 그 열의 특징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그런 근거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분석은 제가 항상 확장형으로 확장 분석을 해드리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이 근래에 기출에 있어서의 추세는 딱 두 가지예요.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예요. 핵심 키워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근거를 물어보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채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준이 명확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컷라인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이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걸 제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눠드리거든요. A급이다라고 한다면은 매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매년 기출의 가능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의 그런 키워드와 근거 이런 것들은 아주 깊이 있게 잘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제 시작을 하니까 강의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지역사회 가동이론에서 뉴만의 이론이라든가 뉴만의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증진이론에서 프레시드 모형의 진단요소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와 깊이 있는 내용까지 키워드와 근거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 매년 기출이 가능하니까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 드릴 거고 B급이라 한다면은 3년에서 5년 주기를 가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년당 한두 번 정도 출제되는 내용이 있죠. 항상 출제의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매년 기출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 거 그러니까 매년 기출이 되는 게 요즘에 인정신과에서 인지행동요법 이런 것들 또 행위론 이런 것들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당뇨병 이런 것들은 1, 2년 안에 또 출제가 되어 왔고 이런 건 A급이란다면 B급 올해 사회보장제도 2022년도에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또는 이제 의료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인두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10년에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B급이다. C급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것 처음 보는 것들 낯선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출제됐던 MMPI 검사의 척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의학적인 내용인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면 사실상 본 적은 있어도 쓸 수는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기출 우리가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치르고 나서 대부분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면 A급에서 판가름이 나요. 이게 출제 문제의 60에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B급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C급이다 라고 한다면 1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10%라고 한다면 80점 만점에 8점 정도죠. 8점 정도는 변별력이 없어요. 누구도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다. 4분의 몇 점? 0 아니면 1. 2분의 몇 점? 0 아니면 1. 뭐 이런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별력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게 C급까지 굳이 하셔야겠냐.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단기 합격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요. C급까지 굳이 해야 되겠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합격해서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마이너스 8점 정도는 쓰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겠고 더 나가서 더 맞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게 이게 지금 80점 만점에 60점을 차지하는 A급 이거 하고 8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하는 B급 이것만 다 맞춘다 하더라도 70점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완성도 높게 하시면 너무 좋겠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지만 누구나 만점은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급하고 B급에 좀 더 치중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이론 강의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거는 A급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 단어 이 키워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는 하는데 뭘 잘 찾아내질 못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한 게 백지 노트예요. 백지 노트를 준비해놨으니까 이 백지 노트를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자꾸 서술해보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7, 9월 달부터 7월부터 진행하는 문제풀이 모의고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과정인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부직의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임용 복원이라고 하는 이런 복원교사라고 하는 과정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에 큰 박수를 보내고요. 이미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커미트먼트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결심한 거기 때문에 박수 쳐주고 싶고 이렇게 제대로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올해 잘 해보도록 합시다. 2024 화이팅 고맙습니다.